이제 우리 밥을 먹고 부산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요트를 달고 가는 차 앞에 요트 달고 가는데 보조 보도판이 밑에 있잖아요 아 네 핫본 아 그 차는 이제 보도판 없인가요? 네 보도판이 있습니다 뒤에서 가도 좀 멋진 것 같은데 요트 요트 일단 한ỗi 살까요? 아 요트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